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우리가 30번째 패턴까지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또 연습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A번을 보시면 다음 문장에서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앞에서 관계대명사에서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에서 관계대명사가 생략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첫 번째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그렇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됐었죠. 이거는 거의 대부분 생략이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생략이 됐었어요? 여러분 주격 보호로 쓰인 주격 보호로 쓰인 관계대명사 이게 또 생략이 가능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생략됐었냐면 여러분 대열 이즈 구문 있죠? 대열 이즈 구문 대열 이즈나 또는 히열 이즈 같은 이제 소위 유도 부사라고 하는 구문에서 주격이 올 때에도 이게 생략이 가능했어요. 관계대명사가 그리고 또 어디에서 생략이 가능했습니까? 네 바로 it is that it is that 강조용법에서 그렇죠? 강조용법에서도 여러분 관계대명사 이 관계대명사 대시 주격일지라도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문제는 상당히 쉬워요. 1번을 보시면 buy it back이에요. 여러분 buy it back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되사다죠. 되사다. 다시 사는 거니까. 누구로부터 다시 삽니까? from the man이죠. 그 남성으로부터 그 남성으로부터 그것을 되사라. 그런데 그 남성이 누구입니까? whom you sold it to죠. 당신이 당신이 sold는 사다가 아니라 팔다죠. 그것을 그 사람에게 팔았던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남자로부터 그것을 다시 되사라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뭐가 생략 가능하다고요? 이 whom이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 whom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바로 이 to 뒤에 나오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인 whom입니다. 그렇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언제나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 자 그 다음 2번 보시면 this is the hotel이죠. 이것은 호텔인데 어떤 호텔입니까? 또 위치 이하가 꾸며주는 거죠. 그렇죠? 위치 we stopped at last time이죠. 자 여기도 보시면은요. 근데 그 호텔이 뭐냐 하고서 주어 다음에 stop at 하게 되면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어디어디에 좀 머물다 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stop at 머물렀었던 그 호텔이다. 그렇죠? 여기에서도 이 전치사 at의 지금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는 겁니다. 이 last time이 at의 목적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이 전치사 at의 목적어가 지금 비어있는 거고 그것이 지금 위치로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돼서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얘도 목적격이죠. 그래서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요. she is not the cheerful woman. 자 그녀는 아주 쾌활한 여성이 아니죠. 근데 어떤 쾌활한 여성입니까? that she was 다음에 원래 지금 뭐가 와야 되는데 지금 비어있는 겁니다. that she was before she was married죠. 자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이고 얘가 이렇게 뒤에서 woman을 꾸며주는데 여러분 she was 다음에는 뭐가 와야 될 자리입니까? 뭐가 와야 될 자리에요? 이 형식이니까 비동사 뒤에는 주격보호가 오는 자리죠. 여러분 격이 그럼 뭐예요? 주격인 거예요. 목적격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주격보호로 쓰인 이 자리에 대명사가 왔는데 이게 이제 관계대명사로 바뀌어서 앞으로 나간 거죠. 이렇게 대수로 이때 이 대수는 격으로 따지면 주격이에요. 그런데 주격임에도 불구하고 주격보호로 쓰인 것은 이렇게 생략이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로 알아두시고 해석하면 자 그녀가 그녀가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그녀였었던 그녀였었던 그 치어풀한 아주 쾌활한 여성이 아니다. 라는 거죠. 자 이 위에 있는 이 내용을 조금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주어동사가 있고요. 그리고 비폴이 있습니다. 비폴이 있고 그리고 주어동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비폴이 두 개의 절을 연결해줄 때 이 앞에 있는 동사와 뒤에 있는 동사 중에 어떤 게 먼저 일어난 일입니까? 어떤 게 먼저 일어난 거예요? 한번 해석해보면 주어가 동사하기 전에 그쵸? 전에 얘가 이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먼저 일어난 일이고 그 다음에 얘가 나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비폴 뒤에 나중에 일어난 이 일을 나중에 일어난 일을 나타내는 이 동사가 과거로 쓰였어요. 자 그러면 이 과거보다 이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주절에 있는 동사는 원래 뭐를 써야 돼요? 과거보다 한시제 이전일 때는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죠? 뭘 써야 된다? 과거 완료를 써야 된다. 그쵸? 예 과거 완료 어떻게 써요? 해, 드, 피, 피 를 써야 된다. 이렇게 배웠죠? 이걸 어떤 선생님은 대과거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이시는 분도 있는데 대과거라고 그러면은 좀 뭔가 좀 이렇게 너무 먼 과거 같은 느낌이 있죠. 대과거가 아니라 원래 상대적인 과거죠. 과거에 비해서 과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더 과거를 말하는 거니까. 그쵸? 자 그래서 원래대로라면은 이 비폴 다음에 쓰인 이 내용이 과거라면은 이거보다 이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과거 완료인 헤드, 피, 피 를 써야 되는데 그쵸?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쉬 다음에 원래 헤드, 빈을 써야지 맞겠죠. 그쵸? 왜냐하면 여기가 과거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이 비폴이라는 접속사가 시간의 전후 관계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쉬 워즈 를 쉬 헤드 빈 이라고 안 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건 애프터도 마찬가지예요. 주어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애프터가 있고 주어 동사가 있을 때 여러분 뭐가 먼저 라는 입니까? 주어가 동사한 후에 주어가 동사한 거니까. 그쵸? 주어가 동사하고 나서 얘가 이거 한 거니까 여러분 뭐가 먼저 일어난 거예요? 얘가 먼저 일어났죠. 여기에서는. 그쵸? 이거를 하고 난 이후에 이걸 한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런데 얘가 만약에 과거였어요. 그럼 얘는 원래 뭐가 된다? 과거 완료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쓰지 않고 그냥 과거를 쓰기도 한다. 왜 그러는가? 이 애프터가 시간의 전후 관계를 분명하게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시제 표현으로 과거와 과거 완료로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3번에서요. 그렇게 되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좀 헷갈릴 수도 있을까봐 여기가 과건데 그쵸? 여기는 왜 과거 완료가 아닐까라고 의문을 품으시는 아주 또 똑똑한 그런 학습자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높아심에서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이 비포올과 애프터는 시간의 전후 관계를 분명하게 밝혀주기 때문에 그쵸? 굳이 이렇게 시제 표현으로 과거와 과거 완료를 쓰지 않고 둘 다 과거를 써도 된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볼게요. I'm not the fool. 나는 바보가 아니죠? 어떤 바보예요? That you thought me to be죠? 이거는 여기 관계대명사죠. 이 대시 이때 이 대신 목적격입니다. 왜 그래요?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왔고 목적어 다음에 to be bore죠? to be bore 그쵸? O형식에서 O형식에서 밑에 좀 보실까요? O형식에서 이렇게 동사가 O형식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온 다음에 bore를 쓸 때요. 그냥 이렇게 bore를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as를 쓴 다음에 bore를 쓰기도 하고 또는 to be를 쓴 다음에 bore를 쓰기도 하죠. 물론 이때 to be는 생략을 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이것만 오게 되는 거고요. 또는 for를 쓰기도 하고 bore를 쓰기도 해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전치사나 투부정사 형태가 나오고 난 다음에 bore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 to be 다음에는 지금 bore의 자리가 지금 비어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니까 목적격 보어죠. 그러니까 이때 이 that은 이 to be 뒤에 있었으니까 얘도 목적격입니다. 목적격은 제가 어떻게 하다 그랬죠? 생략이 가능하겠죠. 자, 5번은요. 5번은 보시면은 여러분 there's 구문이죠. there is 구문 그쵸? 여기도 there is 구문이 있죠. 자, 이때는요. there is 구문으로 쓰였을 때는 이 뒤에 보시면은 이 후가 주격이죠. 주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생략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 일단 5번 해석하면은요. 남자가 있죠? 어디에? at the door 그 문 옆에 남성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남성은 어떤 남성입니까? who wants to see you? 너를 보기를 원하는 남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얘는 생각 가능합니다. 자, 6번은요. 이거는 강조용법이죠. 강조용법. it is 하고 that 사이에 있는 내용이 강조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 강조용법에 나오는 이 that도 관계대명사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주격이에요. 왜 그러냐면 뒤에 동사가 바로 오죠? 주어가 없고 주격인데도 지금 생각이 가능한 거예요. 얘가 자, 모든 소년들이 그렇죠? get a chance like that 그처럼 이처럼 기회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죠. 그쵸? 기회를 이처럼 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소년들이 아니다. 모든 소년들은 그러한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때 대시 생각되고 7번도 I have seen all that 나는 모든 걸 봤죠. 모든 걸 봤는데 그 모든 건 뭐예요? 이때 that도 생략이 가능하죠. 대어리즈 때문에 있는 모든 거죠. 있는 모든 것 그쵸? 뭐하기 위해서 남겨진 거예요? 보기 위해서 남겨진 있는 모든 것 그쵸? 어디에서? 도시에서 도시에서 보기 위해서 남겨진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봤다. 즉, 의역하고 쉽게 말하면 뭐예요? 도시 안에 볼 수 있도록 남겨져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봤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B를 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적당한 단어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관계대명사 넣는 거 그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가서 12번부터는요. 우리가 조동사도 잠깐 배웠었죠. 조동사 추측의 조동사 중에서 어떤 걸 넣어야 될까 이게 12번부터 14번까지가 그런 내용입니다. 자, 1번 보시면 I gave him 다음에 관계대명사 뭐가 나오고 그쵸? 그리고서 I had with me 저 요거 전체가 하나의 명사절 즉 지금 힘이 간접목적어니까 지금 직전목적어의 자리에 왓이 이끄는 지금 명사절이 온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는 목적어가 와야 될 자리잖아요. 그쵸? 목적어가 와야 될 자리인데 여러분 명사절을 이끌 수 있는 관계대명사는 왓밖에 없죠. 후라던가 위치라던가 그쵸? 후미라던가 이런 것들은 명사절이 아니라 형용사절을 이끄는데 왓은 그쵸? 명사절을 이끈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왓이요. 관계대명사 왓이 관계 형용사로 쓰일 때는요.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죠? 모든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나는 그에게 줬어요. 뭘 줬습니까? 모든 돈을 준거죠? 근데 그 모든 돈은 내가 가진 모든 돈이죠? 나와 함께?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y mother has made me 에요. 그쵸? 내 엄마가 만들었습니다. 나를 목적어를 뭘로 만들었어요? 목적 보호로 만들었죠. 이것도 지금 보호어가 와야 되니까 명사절이 와야 되는데 관계대명사 배운 것 중에 명사절을 이끄는 건 왓밖에 없죠. 왓이 엠 왓 다음에 주어 다음에 비동사는 그 주어의 인격이나 존재를 말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My mother has made me 왓이 엠 엄마가 나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바로 현재의 나의 모습이죠. 만약에 워즈를 쓰게 되면 과거의 나의 모습을 만든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 보면 She is not 다음에 여기에서도 뭐가 올까요? 여기도 왓을 쓰면 됩니다. used 같은 경우는 현재와 과거의 대비를 나타낼 때 많이 쓰는 조동사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She is not 쓴 다음에 What she was 라고 쓴 말이랑 지금 거의 같은 말인데 그녀는 아니라는 거죠. 현재 아니라는 거죠. 뭐가 아니에요? What she was 과거의 그녀의 존재 또는 그녀의 인격이 현재 아니라는 얘기죠. What she was 나 지금 이 She What she used 이랑 같은데 차이점이 뭐예요? used 가 있는 거죠. used 좀 더 강조하는 겁니다. 현재와 과거를 대조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조동사를 쓴 거예요. 좀 더 분명하게 해주려고 She is not what she used to be 제가 이거 앞에서도 앞선 강의에서도 이 문장을 암기하는 게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4번 보면은 She is 다음에 여러분 What is cold 가 되겠죠? 소위 라는 뜻이에요. 소위 그녀는 소위 묵웜이에요. 묵웜하게 되면 책벌레죠. 책벌레 책벌레 그쵸? 독서광 이란 얘기죠. 책벌레가 책을 이렇게 존먹는 그런 게 아니라 책 많이 읽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수거 표현이죠. What made the matter worse 설상가상으로 엎친 대 덮친 격으로 이제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겠죠. 설상가상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같은 경우는 알아두면 참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What with a 그렇죠. What with a 여기서 이거 with 대신에 b도 됩니다. 그리고 end을 쓰고 What 위드 b 이렇게 되면 그렇죠? a 때문이기도 하고 b 때문이기도 한 거죠. with 대신에 by를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what with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이걸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배고픔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what with가 두 번째는 생략이 되어 있네요. 추위 때문에도 we could not walk anymore. 우리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7번도 중요하죠. a is to b what c is to d 한번 적어볼까요? a is to b what c is to d d b 가 아니라 조금 지울까요? d 이게 무슨 말이에요? a 와 b 의 관계는 c 와 d 의 관계와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what 다음에 있는 내용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고 a is to b 가 중요한 거예요. 그쵸? 한번 해석을 해보면 여기에는 is b 동사 대신에 does 라는 동사를 썼죠. 사랑과 여성과의 관계는 뭐와 뭐와의 관계와 같다? 태양과 꽃의 관계와 같은 거죠. 그쵸? 뭘 말하고 싶은 거죠? 사랑과 여성과의 관계를 말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what 뒤에 나와있는 내용은 빗대어서 그냥 설명을 했을 뿐입니다. 중요한 건 뭐다? 앞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8번에는 복합관계대명사 쓸 수 있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8번 보시면 어디까지가 주어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예고 이게 동사죠? 그를 존경한대요. 그를 잘 아는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렇죠? whoever가 좋겠죠. whoever 그를 잘 아는 누구든지 그를 존경할 겁니다. 정도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you may do 너는 할 수 있습니다. 뭘 할 수 있어요? 너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간에가 되겠죠? whatever가 되겠네요. whatever 물론 그냥 what을 써도 되겠죠. 너가 좋아하는 것 그렇죠? 그것을 너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 그 다음 10번에 보시면 이거는요 관계대명사 삽입을 아냐 모르냐 이거 문제인데 일단 이거를 괄호 쳐줘야겠죠? 1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괄호를 쳐줘야 돼요. I suppose 다음에 지금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주어가 비어있죠? 그럼 여기에는 주격이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주어동사 나와 있고 지금 뒤에 목적어가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얘는 삽입이에요. 지금 was 앞에 주어가 비어있기 때문에 주격 whore을 써야 됩니다. 여기 사람이니까. 나는 만났습니다. 한 사람 한 남자를 근데 내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은 누구예요? was a pickpocket pickpocket이 뭐예요? 소매치기죠. 내가 생각할 때 소매치기였었던 한 남자를 내가 만난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든 여성이죠. 그런데 그 여성은 지금 뭐예요? 주어동사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삽입이고 주어동사 다음에 지금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죠. 그러니까 얘 목적격 훔을 써야겠죠. 그쵸? 그가 생각할 때 그가 전에 봤었다라고 그가 생각하는 그가 전에 봤었었었다라고 그가 생각하는 그 오래된 여성이 열었죠. 문을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부터는요. 추측의 조동사 머스트와 메이 마이트와 그리고 캔낫 이것을 구분할 수 있냐 이거죠. 머스트가 가장 강한 추측이고 그리고 또 메이와 마이트가 있었죠. 메이와 마이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캔낫이 있었습니다. 캔낫 자 1번 같은 경우는 그는 아팠대요. 왜냐하면 그가 보였기 때문에 매우 창백하게 아팠음에 틀림없다가 되겠죠. 얼굴이 창백하니까 아픈게 틀림없겠죠. 6번에 너는 지진을 느꼈 전날이죠. The other day 전날 느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It was so slight 슬라이트는 약간 경미한 거죠. 경미한 이 원은 지진을 받는 거죠. 그것이 경미한 지진 경미한 지진이었기 때문에 너는 그 지진을 느꼈을 리가 없다. 리가 없다. 문맥적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그럼 캔낫이 되겠죠. 캔낫 또는 캔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에 She 이거는 메이웨이죠. 메이웨 메이웨이 뜻이 뭐예요. 뭐뭐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그의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요정도로 하고 이제 우리가 독해지문 살펴보고 오늘 이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독해지문 한번 같이 읽어보고 우리가 문제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자 There was There once was a man이죠. Once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게 한때라는 뜻도 있습니다. 한때 한 번이란 뜻도 있지만은 어떤 과거에 과거에 어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는 어떤 남자입니까? 아주 악명높게 신중한 cautious 바이어예요. 바이어는 구매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동격이에요. 이거 지금 어 맨과 바이어가 동격이죠. 자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해주죠. 후이야가 근데 이 사람이 또 뭐하려고 했어요? 의도했었죠. 살려고 의도했었어요. 뭐를요? 바이 어나덜 에즈 에즈 하게 되면은 이게 그 엉덩이죠. 엉덩이 그쵸? 근데 그런 뜻도 있지만 이게 당나귀예요. 당나귀 덩키입니다. 덩키 자 다른 당나귀를 살려고 의도했었죠. 자 인오더투는 뭐 뭐하기 위해서죠? 뭐하기 위해서? 익스팬드니까 확장시키기 위해서죠. 뭘 확장시켜요? 그게 허드 떼 가축이나 동물들의 떼를 말하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동물들의 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당나귀를 갖다가 하나 더 살려고 의도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날 자 릴럭턴트는 괄호 열어줘야 돼요. 우리 영어에서요. ing로 시작하거나 또는 pp로 시작하거나 형용사로 시작하는 그 문장은요. 이렇게 괄호 묶어줘야 됩니다. 컴마 나올 때까지. 괄호 묶어주고 컴마 나온 다음에 주어동사 있거든요. 그러면 얘를 다 그냥 이렇게 주어를 수식해 주는 걸로 보면 돼요. 릴럭턴트 투 테이크 언 언 노운 애니멀 괄호 묶어줘야 되겠죠. 자 언 노운 애니멀이니까 알지 못하는 하나의 동물을 테이크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걸 표현하는 것 같아요. 알지 알려지지 않은 알지 못하는 동물을 사는 것을 릴럭턴트 하게 되면 꺼리는 거죠. 꺼리는 그는 그는 여기에서 이 바이어죠. 아주 악명높게 신중한 이 바로 구매자 이 사람이 결심했죠. 뭐 하기로? 테이크 원 그렇죠. 하나를 사기로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사기로 했어요? 이 표현은 좀 중요해서 제가 빨간 티로 한번 할게요. 온어 트라이얼 베이시스니까 트라이얼 베이시스는요. 이게 바로 사는 게 아니라 한번 좀 시험을 해보고 이렇게 결정하는 그러한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를 사기는 사는데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키워보는 거죠. 잠깐 자 after taking possession of this loan as 자 taking possession of 니까 소유한 후에죠. 소유권을 가진 후에 뭐에 대한 이 loan 빌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대여된 거죠. 이 대여된 당나귀의 당나귀를 소유한 후에 그는 뒀어요. 그 당나귀를 어디에다가 뒀습니까? in the manger 매인저하게 되면 구유죠. 마곡간 같은 데 둔 거예요. 뭐를 따라서 along with the last 나머지와 함께 어떤 나머지? of his own as is 그가 가지고 있는 다른 당나귀들이죠. 그 다른 당나귀들 그 나머지 들과 함께 along with 그 마곡간에다가 뒀어요. 그 새로 산 거를 자 그리고서 as it entered 그 당나귀가 들어갔을 때 그 당나귀가 아주 천천히 이 사운 털드 하게 되면 이게 어슬렁어슬렁 걷는 걸 얘기합니다. 어슬렁어슬렁 걸어갔어요. 어디까지? to the largest 가장 게으르고 greatest 가장 탐욕스러운 그렇죠? 탐욕스러운 곳에 간 거죠. 그 탐욕스러운 당나귀한테 간 거죠. 뭐 중에 오브 더 팩 팩이 뭐예요? 이것도 여러분 팩이 무슨 가방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게 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아까 전에 이거 동의어입니다. 동의어가 이렇게 나오네요. 허드와 팩이 여기서는 같은 동의어로 쓰인 거예요. 물이나 떼를 말합니다. 가축 등에 그래서 가장 게으르고 탐욕스러운 당나귀에게 무리들 중에서 그 당나귀 무리들 중에서 거기에게 어슬렁어슬렁 천천히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당나귀가 가까이 섰죠. 어디 옆에? 바로 이 당나귀 옆에 이 당나귀는 뭐예요? 앞에서 얘기했었던 바로 이 가장 게으르고 탐욕스러운 당나귀죠? 거기 옆에 딱 섰어요. 그리고서 뭐 했습니까? Just did nothing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남자가 그 바이어죠. 즉시 throw a hurt her own 자, 여기요. 어디어디에 고삐를 던지다예요. 이게 이 고삐라는 말입니다. 고삐 어디어디에 고삐를 달다 또는 고삐를 던지다 바로 그 당나귀 위에다가 재빠르게 고삐를 던졌죠. 그리고서 Dejectedly 아주 낙담하면서 고삐를 달고 그 아주 이제 아무것도 안하는 그쵸? 가장 탐욕스럽고 게으른 당나귀 옆에 가서 딱 서갖고 아무것도 안하는 그 당나귀에게 고삐를 달고 그리고 낙담하면서 그쵸? 낙담하면서 March it back March it back March it back March it back 행진하는 거잖아요. 걸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백이니까 이제 다시 그걸 갖다가 원래 샀던 사람에게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게 시험 삼아서 샀죠? 시험해보고 결정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갑자기 뭔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다시 이제 그걸 갖다가 데리고 소유주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유주는 이제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질문했어요. 뭐뭐인지 아닌지죠? 그가 생각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이 Was giving it 바로 그 당나귀에게 아주 정당한 시험 기간을 주는 것이 그쵸? 그것이 그 당나귀에게 정당한 시험의 기간을 주는 것이었는지 그가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를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데려갔다가 다시 데리고 오잖아요. 그쵸? 다시 되돌리러 오는데 그게 정말 그 당나귀에게 정당한 기간 정당한 시험 기간을 줬던 것이었는지 라고 그 바이어가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를 물어본 거죠. 그쵸? I don't need any further trial 나는 더 이상의 시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라고 그가 대답을 했죠. 그쵸? 그랬더니 그 짐승의 기질 그쵸? 템퍼라멘트하게 되면 기질이죠. 그 짐승은 바로 당나귀죠. 그 짐승의 기질이 어때요? Clearly apparent 아주 분명하다 이 얘기죠. 나는 완전히 확신한대요. 뭘 확신해요? 그 당나귀가 어떻다? 오브 더 세임 디스포지션 더 세임 A as B죠. 더 세임 그쵸? 요거는 제가 형광펜으로는 칠할게요. 더 세임 A as B B와 같은 A죠. 자, 바로 그 당나귀가 같은 디스포지션이 뭐예요? 이것도 위에 있는 이 단어와 동의어죠. 그쵸? 기질 성향 이런 뜻이죠. 기질 성향 정확히 같은 성향이라는 것을 그쵸? 뭐와 같은 성향이에요? 더 원 바로 그 하나 그 하나는 뭡니까? 그 당나귀가 싱글드 아웃 끊어줘야겠죠? 그 당나귀 잠깐 시험삼아 가져온 당나귀가 싱글드 아웃 싱글 아웃 선택했던 선택했던 그 종류 그 선택했던 종류가 뭐예요? 아까 위에서 얘기했었던 가장 게으르고 가장 탐욕스러운 그쵸? 그러한 그 당나귀였죠? 그래서 빌려온 그 당나귀가 선택했던 그 종류와 완전히 같다고 뭘로 선택했습니까? as a companion 컴페니언이 친구죠 빌려온 당나귀가 친구로서 선택한 바로 그 종류의 당나귀 가장 게으르고 탐욕스러웠던 그 당나귀와 same disposition 정확히 같은 종류다 라는 것을 확신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윗글과 가장 관계 깊은 말이 뭘까요? 1번 보시면 stolen flute is sweet 에요 이게 뭡니까? 훔친 과일이 달콤하다는 얘기죠? 예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2번에 친구인데 인 리디에요 곤경에 처한 곤경에 처한 친구가 진짜 친구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3번에 보면 뭐예요? 잠자는 잠자는 개를 자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건들지 말라는 얘기죠? 잠자는 개는 건들면 화내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what's done cannot be undone 아니에요 행해진 것은 안 행해질 안 행해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행해진 것은 행해진 겁니다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아니고 5번에 보면 뭐예요? 이게 새들인데 한 깃털의 새들이죠? 예 하나의 깃털의 새들이 함께 모인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4자성으로 말하면 뭐예요? 유유상종이죠 유유상종 예 여기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예 우리 같은 당나귀였죠? 예 가장 게으르고 탐욕스러운 그 당나귀 옆에 가갖고 가까이 가갖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렇죠? 예 그러한 유유상종에 대한 교훈이었고요 밑줄 친 부분이 나타내는 것을 본문에서 찾았으래요 이 밑줄 친 부분 나타내는 거 우리가 아까 전에 해서 아까 위에서 제가 살펴 말씀드렸던 거죠 이게 뭐예요? 예 바로 위에 있는 요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예 오늘 요 정도로 하겠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좀 강의를 백신 맞고 와갖고요 한 3일 동안 누워있고 또 어디 세미나도 다녀오느라고 많이 못 올렸는데 제가 다시 분발을 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또 많이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연락해주세요 다음 주 월요일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